이 BHC의 이번 신메뉴 로젤킹 이름에서부터 로젤소스와 젤리가 연상되는 이 로젤킹의 가격은 뼈기준 19,000원이에요 그 연출된 사진하고 다르게 젤리는 잘 안 보이는데 소스가 굉장히 끈적한 느낌? 꾸덕꾸덕하고 살짝 매콤한 로젤소스 느낌인데 일단 튀김옷 자체가 기존 BHC의 핫투라이드 이런 것과 비교해서 얇은 편이에요 실제로 먹어보니까 젤리 토핑이 그렇게 과하게 뿌려져 있지 않아서 크게 거부감 없이 먹기 좋은 맛? 물론 이 부분에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모르고 먹으면 과일 향 나는 로젤소스 치킨 딱 이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BHC는 기본 순살이 닭가슴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뼈치킨을 추천해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주말인지 자세히 질문해 주실수의 이 부분에서 불구하고시킨을 확인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